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모평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앞으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데이터 좀 보죠 어 근데 오늘 이 9월 6일이야 지금 나 9월 6일날 찍고 있거든 아 그래 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완벽하게 신뢰도가 높다 라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게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집계한 건데 탐구는 늦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시각이 이제 선생님도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긴 한데 지금 시각에 지금 찍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아 그냥 좀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볼게요 일단은 각각 단원별 문항수 보통 뭐 6, 7, 7 뭐 이렇게 많이 유지를 하죠 뭐 7, 6, 7 이든지 이렇게 뭐 당연히 밸런스는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등급컷이 나왔어요 근데 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메가스터디 예상 등급컷이 지금 50점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뭐 작년에 그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9평은 한 48 뭐 이렇게 나왔었어 계속 다 등급컷이 그러니까 시험이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쉬었었어 어 평가원 시험 자체가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수능에서 이제 급발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등급컷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시면 잘 보신 대로 고생하셨고요 혹시 못 봤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한 두 달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런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의미거든 알겠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 5인데 오답률이랑은 정답률 반대입니다 정답률이 이건 42%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5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막 심하게 높은 거 예를 들어 뭐 전에 뭐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십몇 프로 이런 것도 있었거든 정답률이 그런 건 없었다 그래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것도 정답률 자체는 4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떤 애들이 좀 오답률이 높았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판이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이 이동하는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고 사실은 20번 문제에 배치가 되면서 번호의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어렵진 않았거든 계산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가지고 우리가 전에 나왔던 요소들이 거의 반영이 다 됐고요 거기다 판의 경계가 하나 추가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연계율제라든가 뭐 선생님 엔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연습을 했던 그런 문제라서 연습이 충분한 친구들은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위가 얘입니다 이거 허블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허블 법칙과 뒤에 별의 물리량 문제도 나오는데 별의 물리량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틀리네 계속 틀리는데 그 뭐냐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얘들아 그냥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 그냥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뭐 학습지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뭐 구몬이라든가 빨간펜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반복 연습을 하면은 그냥 되는 그런 문제들이야 이게 어차피 허블 법칙은 V는 HR하고 V는 C 곱하기 람다 제로 번에 될 타람다 이 식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배치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출 문제들만 제대로 풀어보셔도 감각이 이제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분석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번 수능 아마 그게 관건일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개 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다 맞춰야 되거든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두 문제 정도 빼놓고 다 평이 했어요 사실은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시험 난도로 보잖아 이거 9평하고 뭐 아주 심각한 차이는 안 나는 그런 시험이라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하자 알겠지? 연습 좀 하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구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조금 평가원 시험이었으니까 내가 쓴소리는 아니고 조금 바른 말을 하나 할게요 얘들아 이 바른 말이란 건 뭐냐면 학습 시간을 다른 탐구만큼 많이 가져가냐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물어봤어 애들한테 예를 들어 뭐 물지, 화지, 생지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야 우리가 물론 툴은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툴은 더더욱 그럴 텐데 다른 과목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되는 친구들이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예를 들어 물리 문제, 물리를 예시 들어볼게 물리, 화학, 생물 다 마찬가지인데 생명과학 다 마찬가지인데 한 백문항 푸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요 지구학 백문항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차이 나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 중에 좀 구조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 계산한 단어가 이런 거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비례식 시켜서 푸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생명과학은 유전 쪽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단 말이야 그리고 안 풀리면 또 다시 풀어보고 도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구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리문항 한 백문항 풀 때 지구가 한 2, 3백 개 풀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똑같이 가져가면 무조건 늘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시간 밸런스 잘 맞추셔가지고 공부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팩트를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요 문제 엘리뉴 라니냐 문제였어요 엘리뉴 라니라도 이거는 진짜 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턴을 좀 익혀두세요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패턴만 익혀두시면 절대 안 틀리는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어보셔도 절대 안 틀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바로 이게 별의 물리량 문제입니다 아까 허블법칙과 마찬가지로 요거는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좀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비례식 세워가지고 그냥 비례식도 아니지 뭐 그냥 식 간단하게 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선속도 관련된 문제 도플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것도 학생들이 처음에 보면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덤비지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요 정도 설정이면 굉장히 간단한 설정이에요 사실 이거는 작년 수능 20번에 비하면 거의 그냥 애교입니다 애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쳤을 때 수능에서 여기다 요소 한두 개만 더 낄 거거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점검 좀 하시면서 기출 다시 한번 보시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자 쉬웠다 쉬웠다 근데 작년에도 쉬웠다 재작년에도 쉬웠다 근데 수능은 어려웠다 그렇지 방심하지 말다가 총평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 구평 성적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간혹 얘기하는 친구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얘가 구평이 대박난 애가 하나 있었어 6평하고 구평 성적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내가 확 올라갔단 말이야 6평과 구평 사이 열심히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올 1을 찍었어 올 1 1 1 1 1 1 1 찍었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3 3 3 3 3 찍었어 왜 그랬을까? 구평 이후의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낸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평과 수능이 여러분들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혹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성이라고 수성 성을 지킨다 이런 거거든 지키는 게 더 힘들어 실제로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 지겹고 힘든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달만 버티면 되들 알겠죠? 제대로 버티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 혹시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믿고 가세요 알겠죠? 지구과학이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얘들아 알겠지? 방심은 금물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걸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되게 심플해 어쨌든 지구과학은 개념이야 개념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냐면 기출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너무 많으면 3개념 모평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 문제라도 좀 보세요 다시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돼 있는지 봐야 돼 내가 이제 개념은 계속 반복이니까 이건 계속 하셔야 돼요 뭐 책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수특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출 반복인데 한 번 정도 반복하는데 너무 많으면 평가원 거라도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EBS 문제 다 푸셨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죠? 수특수환 연계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고서는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이 3개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다른 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는데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되어 있으면 모의고사 하셔도 돼요 바로 그리고 NG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뭔가 자꾸 내가 딴 생각이 나고 흔들린다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문제 푸는데 애초에 피지컬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NG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서 계속 반복 계속 반복 계속 반복 알겠지? 지구과학은 반복이 생명이야 알겠지? 그래야 피지컬이 늘어가지고 수능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수능 때까지 대략 10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0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 그렇죠? 한 70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려가 봅시다 선생님도 같이 함께 달릴게요 요즘은 쉽지 않은 시기지 힘듭니다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내셔야죠 더더욱 알겠지? 나도 파이팅하면서 갈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